생각없이 하자 절대까지 하자 꼬라박차 아 뭐 도망치지마 행위 행위 닌두 아니 시권 강정 상점 주인님 감사합니다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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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인데 왜 보총이야 보쁘미 망했다 육강량 억혜 잡음 몰루 일단 반피는 만들었다 어 근데 정배는 이외정 대단원 뜨긴 떴는데 몰라 지성버려 생각을 하지마 망설임은 곧 패배라고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는 거지 계속 대도전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 무엇이 두려워서 승률덱을 하는가 지면 티어라도 떨어지나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할 것은 오직 백에 남아있는 타격뿐이야 오직 내면에 타격만이 두렵다 알려줘 첫 턴 대단원이다 공포도 있다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제비 제비 싫은데 배단원은 고개지 엘리트 안가 근데 안갈 수가 없네 피할 길이 없다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엘리트 좋아 괜찮은 전력 강화할 거 없는데 공포 강화는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굳이 대단원만 보면 눈 돌아가는 중과로 인줄 알았는데 눈 돌아간 건 쓰랄 못 있나요 대단원 소프트 두잇 아아아아아 어? 이걸 팽이가 나 완전히 까먹고 싶었는데 강화할 거 없다 대단원 강화할까 10템이나 올라가는데 강화해서 10템이나 올라가는 공격카드가 또 있나 불격? 불격? 아니 불격은 좀 매검? 러그? 개인기? 왜 이렇게 많음? 종이 왜 이렇게 망치고 싶었을까? 아 전 먹어야되지않나? 진작에 먹을걸 큰일날뻔했네 와 초커 차라리 작은집 먹는다 필요한 카드 뜨냐 안뜨냐 아니 트레이게임 너무 거세같다 돌략까 앗 어순 엔트로피 우랴까 집 삭제하면 왕관하군 망치 그리고 처맥질 나올텐데 차라리 집이 선녀가 아닐까 차라리 망치가 낫지 않음 333골드를 얻습니다 망치좋은데 어차피 3막오면 불이 없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불이 없는데 아니 덱 따라다니는거죠 망치 되게 자주짚는데 아 팽이 까먹었다 집 삭제하고 새로운 보스 유물 넣는건 어떨까요 체력이 가득 차있으면 레턴이 에너지를 주는 유물같은거 어떨까요 아하하 그런 유물이 앗 어째서 눈물이 눈물이 수룩수룩 헤넴 무색포션에 순수 될 수 있으니까 들고가자 체력이 가득 차있을때 밀에너지를 넣습니다 지금이 뿡뿡거린다구요 뭐지 뿡뿡 아 고개 언제줄건데 고개 언제줄건데 아 고개 언제줄건데 고개를 돌아라 싸이라 자아 아니 근데 아까부터 3판 연속 4판 연속이지 이거 4판 연속 9개간 또 아깐 판 떴는데 죽었기네 아 고개 줘요 빨리 첨업판도 안주네 에반드 원장이오 아까도 했어 개똥게임 전장은 하면 꼴받기만 하는데 왜 자꾸 하는거지 전장을 하면서 안꼴받을 수 있나 그런 방법이 있나 8출구 상점 2개 보면서 제거하면은 꼭 예 꼭 안두인 대강신이 옳았어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전장 그거 왜 왜 7번에 복후놔두면 맨날 도발 달림 성능 직이던데 그냥 7분의 1 4번 터지던데 복수를 못해 복수를 고개나 반사 신경 구합니다 와 이제 제거 200원이네 다음 상점에 이렇게 하면 제거 못하는데 그래도 제거는 이정도 하면 된거 같다 장섬 지금 들어가면은 일 많이 세죠 아 이 투로가 왜 이래 루가 왜 이래라고 하기는 항상 그렇지 그리탐 튕겨내기 그리탐은 필요가 없지 그리탐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긴 한데 비교가 안될정도지 액트4에서 주판이런거 나오면 온없어서 못산다 그지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고개 드라미리 감소하였습니다 조금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소만 썼으면 대단원 쓰는건데 던지칼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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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원 계산이오 개항 턱이 빼긴데 아따 너무 많이 해서 빨라서 못잡지는 않긴 할텐데 아 손님이로군 야 니 손님 아냐 날팽이색은 왜 손님이라고 하는거고 왜 손님이라면서 조업 패는거지 이것이 장이사야 꽃놈이라 패는거야 아 이거 개판이네 이거 알바여서 손님 패는거임 아 고개만 있었어도 알팽이 반으로 접는건데 속세달력 가자 알팽이를 죽여버리렴 속세달력 속세달력 고개 줘 반사 신경도여도 되는데 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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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방 임포스터라서 아니 요즘에는 뭐 덩몽어사드만 거기는 뭐라고 부른 오리랑 거위? 거위가 착하네 저거 인공물 어떻게 까냐 화상 등장 화상이나 대단원이나 씨 데뷔 제발 데뷔 제발 으아아아 고개 줘요 엄살 부린 거 치고는 잘 잡았다 세네골 알려주세요 내 고개 어디갔어 저거 계속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살려주십쇼 심장님 심장 고수님 stab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치웠나? 적재 달력 물어! 호호! 이겼다. 왜 이겼지? 생각 없이 해서 왜 이겼는지 모르겠다. 아니 고개도 없고 반사신경도 없고 건략가도 뭐 사실 도움 안되고 건략가? 코프트 다 남지 않았나? 룬... 피라미드 이겼습니다. 이겼다. 이겼다. 이겼다.